이거 뭐지? 아빠 미역국은 맛있는데. 왜 달지? 아빠. 아빠. 다시, 다시 해 줄게. 오빠.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응. 아빠. 아빠. 언제 왔어? 진짜 이게 뭐야. 걱정 많이 했지. 아빠가 일이 좀 있었어. 빨리 아프지 말아주세요. 빨리 집에 오세요. 그동안은 순거가 잘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있으면 더 좋으니까. 엄마, 아빠 일어났어요?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내 머리가 너무 딱딱하다나 뭐래나? 맞아. 내가 엄마 닮아서 돌머리잖아. 어? 맞죠? 한순미는 돌머리죠, 돌머리? 엄마도 돌머리죠? 야, 한순모. 1절만 해라. 승훈은 조금 돌머리인데 엄마랑 수민은 그냥 완전히 돌머리죠? 아빠가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어. 다른 이름? 다른 이름? 이석규. 그게 무슨 소리야? 이석규가 아빠 이름이야? 아빠는 왜 이름이 두 개지? 아빠 원래 이름이 이석규야. 아빠가 아주 옛날부터 갖고 있던 이름. 아빠가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 좀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이석규 씨! 아빠! 아빠! 어. 석규 씨, 축하해요. 아빠 이거 지금 빨리 먹어야 되죠? 그래, 뭐해. 애들이 집에서부터 싸운 거야. 어. 정 뭐하면 집에 가서 제육볶음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이승민? 그거 아니지? 이거는 지금 먹어야 되지? 이승민? 네? 승민은 이승민의 승구는 이승구 맞죠? 이승구? 이승민? 한글자막 by 한효정